아... 과장님,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요. 개부장이랑 궁합이 딱딱 맞아요. 사우나 동기예요, 사우나 동기. 아, 요즘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삐댈 데도 없고. 아이고, 그거 얼마 못 갈 텐데. 왜요?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이 그냥 둘리가 없을 텐데. 그래요? 무슨 정보 있으세요? 새로운 본부장 누구신데요? 뭐야, 얘기 좀 해줘요. 어? 누구신데요? 아우, 얄미워요. 과장님, 저 스튜디오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다녀와요. 아, 누구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야, 대리. 이거 말이야. 이게 누구야? 어, 서부장. 아니, 서우진 씨. 어휴, 오랜만이다. 회사에 웬일로. 아, 경력 증명서 때려와. 응? 다들 어디 가고 빈자리가 많습니까? 부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신임 본부장, 서우진입니다. 어? 다들 초면은 아니니까, 업무 보고부터 하시죠. 찾아뵙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야겠어요. etc. 설악.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업팀 이형지단입니다! 홍 부장님! 정산! 이형지에 껌뜨셨는데요? 보고 안 해, 빨리 보고 하세요. 어? 신임 본부장 서우진입니다.